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서 계신 방향에서 왼쪽 기자분들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분들 포토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리 캐릭터의 경수진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충분하시죠? 감사합니다. 수진씨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주 최강 유치 복잡 철구지 왕자, 왕자형 캐릭터의 황찬성씨의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맞고 보러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우리 기자분들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우리 매체분들 위에서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감사합니다. 우리 황찬성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혼남의 탈을 쓴 재벌 3세 사랑사냥꾼 서양준 캐릭터의 한조한씨의 포토타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 중앙, 예, 사양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양준, 예.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중앙,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사양준 캐릭터의 한조한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사랑 빼고 다가진 이웃나라 중국의 미녀공주, 차다의 캐릭터의 하미씨의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네, 왼쪽 기자분들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네,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미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커플 포토타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수진씨와 황찬성씨 포토타임을, 커플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넉살 코밍 말싸움과 순수 러브러브 사이에 캐미를 보여준 중국공략 커플의 우리 경수진씨와 황찬성씨입니다. 시선은 같은 방법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하게, 예. 감사합니다. 왼쪽. 네, 중앙우리 기자분들. 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찬성씨만 잠깐 들어가주시고요. 수진씨 잠깐만 계주시고요. 우리 한주한씨 포토타임, 커플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검조와 사냥꾼의 숨겨진 러브스토리를 표현한 우리 경수진, 한주한씨 커플입니다. 왼쪽 기자분들 먼저 바라봐주시겠어요? 왼쪽.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약간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도 간단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진씨와 주한씨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커플 포토타임, 우리 황찬성씨와 하미씨의 커플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네, 자, 왕자를 사랑한 이웃나라 공주의 새드러브스토리를 보여준 커플이죠. 그리고 황찬성, 하미씨 커플입니다. 시선은 같은 방법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시선을 약간 돌려서 오른쪽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 계시고요. 우리 주인공 네 분, 예. 네 분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성씨와 수진씨, 조아씨, 하미씨. 러비티포스의 주연 네 분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같은 방법으로, 예. 포즈를 잘 취해주시고요. 우리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약간 러블리하게, 예. 네, 자, 왼쪽 먼저 갈게요. 왼쪽. 하트라도 좀 하시죠. 로맨틱 코멘트니까, 예. 자,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오른쪽도 잠깐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공 네 분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로맨틱 코멘트의 주주연 배우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진학힘 기릭터의 이진씨, 안구동 기릭터의 우리 장희령씨, 우리 임채영씨, 김종문씨, 그리고 로인씨,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번 영화에 함께, 웹무비에 함께 참여했던 배우분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네. 자, 한 걸음 약간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자, 나와서 단체 사진 촬영. 네, 양옆으로 가서 해주세요. 양옆, 여쪽. 예, 두 분은 저쪽으로 봐주시고. 주인공 네 분 가운데 계시고요. 네. 자, 좀 더 붙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왼쪽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왼쪽. 식상하지만 화이팅이라도 한번 합시다. 다채로, 예. 하나, 둘, 셋. 예. 자, 우리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 하트, 이번엔 하트. 예. 살짝 시선 돌려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 웹무비를 연출하셨던 피털이 감독님과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서 중국에서 직접 방문하신 엘러펀드 필름의 왕당 사장님께서 같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같이요. 예. 네, 이번에 또 OST에 함께 참여했던 하정 양까지 같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과 예, 우리 왕당 사장님과 OST에 참여했던 하정 양까지 함께 예. 왼쪽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시선이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 레프트 위에 왕당 사장님, 사장님 앞에 보고 계세요. 네, 왼쪽이요.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자, 이번 멤버비에 함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의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자, 오른쪽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셨던 계연분들과 예, 우리 감독님, 우리 왕당 사장님까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